1번 문항은 700자 아까 이제 봤죠? 이게 문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써 볼 거예요. 제 이제 이 소위 말해 이제 우리 이 기업분석 강의 기업 자소서 강의 핵심은 거의 같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 뒤에 보면 문장수 통제도 나오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 유사한 자소서가 나오지 않게끔 하는 나름 그런 방법론으로 지금부터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우선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쓴다고 했을 때는 처음에 뭐 해야 될까요? 문단 구분을 어떻게 하고 분량 배치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감하죠? 물어본 게 두 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문단 두 개로 나누는 게 필요하고 글자수 배분은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균등하게 나누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1문단은 당연히 물어본 게 뭐예요? 물류산업지원 동기지 뭐. 이번 문항은 그중 CJ에 대한 동원지원 동기 맥락은 크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다만 우리 본격적으로 같이 써보기 전에 체크해야 될 주요 포인트들은 있을 것 같다. 자 2문단 한번 볼까요? 뒤에 설명이 나오겠지만 왜 물류산업에 지원을 했느냐라는 거. 여러분들이 물류관리는 경험이 있든 없든. 전문성에 대한 확신이 있든 없든. 제가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오케이 다소 포괄적으로 표현될 지식이나 경험적 전문성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 혹은 지향점을 바탕으로 오케이. 이 두 가지면 내가 물류업을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것으로 풀었으면 합니다. 그게 제일 적절한 분량과 전개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상세하게 나올 겁니다. 자 2문단은 왜 대한통운이냐. 사실 여러분들 보면 왜 물류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지금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죠? 자 왜 물류인지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1문단에서 어떻게든. 자 그러면 2문단은 뭐가 나야 되냐면 그 물류업들 중에서 대한통운이 지향하는 어떤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방향성. 그거에 대해서 와 물개박수 공감이 되는 거야. 엄청. 그리고 그냥 공감 가는 게 아니라 그 방향성이 내가 지원해. 여러분들 계약 물류일 수도 있고 뭐 있잖아 그지? 그거에 대한 직무적으로 와 이 방향성이 내가 직무에서 잘하는데 최고야. 이 방향성이 있어요. 나도 성장해. 좀 그렇게 썼으면 좋겠다. 다시 요약하면 뭐해? 이거를 다 봤을 때. 그래 총괄적 전문성과 성격을 바탕으로 내가 물류업에 적합한 거예요. 그 근거 쓰기. 2문단은 그런 물류에 적합한 사람이 나긴 한데. 그런 물류의 여러 가지 업체들 중에 특히 대한통운이 지향하는 이 키워드에 주목했는데. 그 키워드는 내가 직무를 잘하는데 최고야. 진짜 필요한 거야. 이런 식으로 저는 썼으면 좋겠다. 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써봅시다. 1문단부터. 이제 눈으로 볼 시간을 주고 싶은데 사실 우리 인터넷 강의니까. 그죠? 여러분들 이제 다 눌러서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바로 할게요. 자 1문단은 몇 자? 300에서 400자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는 방법을 먼저 얘기를 할게요. 자 나름 불량 통제를 건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정도 문장으로만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일 아름답게 써질 거다. 입니다. 자 위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저 같으면 처음에 시작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가진 어떤 전문성과 어떠한 역량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물류산업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쓸 것 같아요. 에이 그러면 여기 전문성이 들어갈 건 뭔데요? 어? 물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글로벌 경험이 많은 글로벌 역량. B2B 영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수주에 대한 역량. 아니면 글로벌과 물류에 대한 실무적 이해. 이런 것들이 뭐예요? 포괄적 어필입니다. 그죠? 재무직무를 어떻게 쓸까요? 재무와 관련된 이론과 실증에 대한 이해. 실증적 이해. 이게 좀. 강론으로 들어가지 않은. 그죠? 그렇게 전문성 여기는 써도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왜냐하면 산업을 선택을 할 땐. 내가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문성 중에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진단하는 겁니다. B2B 영업을 잘하는 거야. 글로벌과 관련된 역량엔 압도적 강점이 있어. 자,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역량은 뭘까요? 바로 성격이나 가치관인 겁니다. 근데 우리 이제 앞에서부터 이제 조금 끌고 와진. 그 1강서부터 보면. 사실 여기 어떤 키워드들을 어필하는 게 좋을까? 는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키워드 여기 이제. 성격이나 가치관 기반 역량에. 저는 한 3가지 정도. 첫 번째는 공유. 즉 다른 사람들과 나눔으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그 키워드. 혹은 디테일.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므로서 위험성 관리를 한다. 아니면 관계. 즉 네트워크. 사람과의 네트워크를 중시한다. 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겠죠. 첫째 문장에. 제가 가지고 있는 물류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관계를 중시하는 저의 성격을 바탕으로 물리사님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다음에 한두 문장은 뭘 쓰는 거예요? 자, 물류산업은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몇 문장? 한두 문장.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물류산업이란 글로벌과 전달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속성이 있어요. 혹은 글로벌 이 물류는 디테일하고 그 디테일을 고객에게 최적화시켜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또 뭐 얘기할 수 있겠다고 그죠? 위험성 관리와 커스터마이징 두 가지가 중요해요. 그게 지금 다 뭐예요? 물류산업에 대한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뭘까? 저는 어떤 전문성과 어떤 성격을 바탕으로 주목하게 된 거야. 내가 어떤 게 주목했을까? 물류산업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징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그럼 그다음에 한두 문장은 뭐가 나와야 될까요? 이 두 가지 역량을 바탕으로 이 위에서 제시한 그 속성, 본질에 부합하는 인재가 될 수 있다는 확신으로 물류산업이 지원한 게 돼야 되는 것이죠. 한두 문장. 거의 그대로 써도 되겠죠? 그러면 두세 문장은 두세 문장은 뭐 쓰는 걸까? 이거에 대한 설명 몇 문장? 두세 문장 분량으로. 이거 뭐? 이거에 대한 설명 두세 문장. 그래서 몇 자? 300에서 400자가 돼야 되는 거다. 여러분들. 자, 다시 한 번 이걸 보면 결국 이거를 플로우로 보면 지금 어떤 거예요? 이제 글을 3,400자. 1문단. 여러분들 1문단이다. 이걸로 700자 치우면 안 돼요. 300,400자. 자, 저는 제가 가진 B2B 영업, 수주 영업에 대한 실무적 역량과 관계 유지라고 관계 유지의 강점을 가지는 관계 유지를 중시하는 성격.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물류산업에 주목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물류산업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 자체가 글로벌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성격이 그거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전공과정 혹은 교육과정을 통해서 따다다다의 전문성을 쌓았다. 두세 문장. 그리고 저는 어떤 동아리 경험, 학회 경험 등을 통해 그러한 성격 역량을 발휘했다 가치관을 실현했다고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장 이 분량에 대한 통제 그다음에 순서에 대한 거 잘 보시면서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적절하게 써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여기는 포괄적 전문성이다 글로벌 물류 수주 비투비 영업 여기는 뭐. 디테일 관계 유지 공유 중시 그런 거다 알겠죠. 동아리에 대한 영상은 다 알겠죠.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인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다른 슬롱한 사이사기의 관리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출근식으로 인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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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식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렇게ps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세대에서 인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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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식이 있거든요.